돌봄 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선도적 복지 모델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서울복지의 밑그림을 그려갑니다 돌봄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온기를 교류하고 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도우며 사회적 온도차를 줄여갑니다 저소득층의 금융 근육을 키워주고 가계부채 해결의 비상구 역할을 하는 금융서비스와 독보적인 복지 법률 서비스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자체 최초로 지역사회 이용자 중심의 서울형 평가와 서울형 인증을 통해 시민에게 믿음을 줍니다 36.5도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실천으로 시민 모두가 복지의 권리를 누리고 주체가 되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자체 최초로